다음 주에 만나요. 다 같이 살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? 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? 다 같이 죽자는 거지? 푸짐점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. 우리 아파트를 지키려면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야 돼요. 하나, 둘, 셋! 우리 아차차 왕국, 나라, 화이팅! 우리 함께 다 같이 잘 살아봅시다! 이거 엄청 비싼 거거든요. 아파트는! 도와주세요. 주민해가! 현등 아파트 주민이 아닌 분들은 단지 밖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시 살인이야, 다른 게 못해! 내 사람이 어떻게 그래! 나만이 좀 있어! 우리 지금 나으로 죽으라는 거예요! 잘 나가! 여기서 쫓겨낸다, 끝이야. 죽는다고. 여기 있다, 아파트를 위해서야! 우리 아파트! 여기다 미친 거 같아! 시바 다 됐고! 우리 주민들! 내 가족들은 절대로 지키자! 그 아파트 얼마 안 남았어. 제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